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에 힘입어서요. 지난 2020년도 3학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3학기에는 처음으로 옥스윙4라는 게 소개가 됐습니다. 옥스윙4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게 스윙을 하지 말고 골프를 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옥골프라고 해서 먹이기, 먹이기, 모든 스윙은 퍼스윙이다. 퍼터에서 나오는 퍼팅 스트로기, 56도 외지, 피칭 외지, 각종 아이언, 그리고 유틸리티 클럽, 그리고 페어웨이 우드, 드라이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같은 퍼팅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짧은 클럽은 짧은 거리만큼을 클리어 시키고 때로 굴러서 홀인을 시키는 게 목적인 56도 외지 퍼터 또는 7번 아이언 퍼터, 유틸리티 클럽 퍼터 드라이버 퍼터라고 제가 여러분께 세뇌 아닌 세뇌를 시켰습니다. 굉장히 강조를 했고 또는 강요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옥스윙4에 대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2020년도 4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2020년도 4학기는 9월 2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9월 28일은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옥스윙1, 화요일은 옥스윙2, 수요일은 옥스윙3, 목요일은 옥스윙쇼게임, 금요일은 옥스윙4가 나갑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새로 여러분께 선보이는 옥스윙5가 나가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옥스윙5는 제가 쉐도우 스윙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스윙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러한 스윙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요. 이 쉐도우 스윙은 2021년도 1학기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4학기에 소개가 되는 옥스윙5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거리와 방향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사이드블로우 스윙을 실전적으로 익히는 레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블로우 스윙은 우리가 볼 때 무조건 옥스윙이 강조를 할 때 이렇게 해서 공의 옆면을 봐야 한다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걸 제가 원해요. 그래서 공의 옆면을 보는 그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측면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게 되고요. 그러면 공이 아이언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기울여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본 분들은 야, 옥 선생이 그 뭐 옥스윙하고 사이드블로우를 하는데 이렇게 하래? 그러니까 주변에서 난리가 납니다. 너 그렇게 하고 잘 치고 싶냐? 하지만 그건 거기까지 들었던 분들의 말씀입니다. 측면이 보이는 양을 갖다가 그대로 이해를 했다면 저는 공의 위치를 옮겨드리면서 그 양을 일정하게 보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파스처가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게 바로 힌트입니다. 사이드블로우를 치는 방식은 전통적으로 제가 능동적으로 보면서 치는 방식과 몸의 회전을 통해서 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식을 12주간에 걸쳐서 드라이버에서부터 모든 클럽을 소개를 하고요. 쇼게임, 퍼팅, 벙커에 이르기까지 12주간의 여정을 보낼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스윙으로서 볼 스트라이킹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실력이 겸비가 될 거고요. 옥스윙4에서 제시를 하는 옥골프까지 접목이 된다면 여러분의 골프는 굉장히 막강해질 겁니다. 제가 옥스윙5에서 드리려고 했던 쇠도우 스윙은 어찌 보면 공을 늘 일정하게 친다기보다는 내가 직접 상상해서 공을 만들어 치는 일종의 아티스트를 만들어 드리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들어있는 커리큘럼입니다. 하지만 쇠도우 스윙이 끝난 다음에 다시 사이드블로우로 간다는 건 약간의 순서의 뒤바뀌이 있는 걸로 생각이 돼서 여러분께 염치 불구하고 옥스윙5는 사이드블로우를 완전히 정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옥스윙1 타입의 골퍼든 옥스윙2 타입의 골퍼든 옥스윙3 타입의 골퍼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스윙 타입을 가지고 사이드블로우를 배우시게 되면 완전 막강한 골프 실력을 갖추시게 될 겁니다. 옥스윙5가 공개가 된다고 해서 기존의 통합 멤버십은 옥스윙4를 시청하실 수가 있었죠. 옥스윙4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아래쪽 옥스윙1,2,3,옥스윙 숏게임까지 모두 시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윗 레벨이 나왔네요. 그렇다고 월 구독액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통합 멤버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옥스윙1,2,3,옥스윙 숏게임,옥스윙4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많은 관심과 멤버십 가입을 적극 권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사랑을 받았던 레슨 내용이 초보왕 시리즈입니다. 초보왕은 정말 골프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 골퍼들을 옥스윙이 아닌 컨벤셔널 스윙으로 출발을 시켜서 옥스윙까지 소개를 하는 여정을 밟은 레슨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옥스윙1 프로그램으로 편입이 돼서 1편부터 10편까지는 누구나 시청을 할 수 있지만 11편부터 그 뒤편은 옥스윙1 멤버십을 가입하셔야만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옥스윙2도 아니고 옥스윙1인 가장 기본 프로그램에다 묶었느냐 가장 초보왕스럽게 올라오다가 만나야 하는 게 옥스윙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 속에 그러한 골퍼들이 넘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커리큘럼을 만들었고 그러한 영상들을 찍었던 게 사실입니다. 지난 학기 동안에 초보왕이라는 영상을 많은 분들께 선보였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병옥 골프학교 또는 옥스윙 아카데미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나아가서는 멤버 여러분들을 위해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저희 채널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2020년도 4학기 새로 등장하는 옥스윙5 사이드블로우, 스트라이킹의 정점 9월 28일 월요일 옥스윙1을 시작으로 여러분들께 본격적으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2020년도 4학기가 끝나는 시점에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골프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서로가 만족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옥 골프학교 유튜브 채널은 자막 기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청 시 화살표 방향의 버튼을 클릭하면 자막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톱니바퀴 모양을 선택하면 자막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이용해서 영상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청 시에는 상단 오른쪽 점 3개를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셋째 칸의 자막란이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언어를 선택하면 해당 언어로 자막 기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병옥 골프학교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기다리고요. 멤버십 프로그램은 실전 레슨을 똑같이 제공합니다.